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x에 관한 표를 만듭니다. 식이 성립되는 x를 해라고 합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x에 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세로의 길이는 7cm, 8cm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x에 관한 표를 만듭니다. 식이 성립되는 x를 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